안녕하세요. 건국대학교에 합격한 서예리입니다.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되게 행복한 행동입니다. 잘 모르겠는데 다 같이 쌤들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합격한 것 같습니다. 쌤들이 강조하시는 걸 지키려고 했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주황색 운동화 끈이랑 흑백 사진으로 준 평이랑 두 종류 패턴지를 대신으로 주고 패턴지를 변하게 적용시켜서 운동감을 표현하는 게 문제였습니다. 일단 색깔이 자유였기 때문에 색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고 색은 주황색의 보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주제의 운동감은 운동화 끈의 정체를 역동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움직임의 느낌이 더 강한 패턴지의 모양과 방의 모양새에 통일감을 줘서 운동감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.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올바르게 좀 접근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처음에 일단 쌤 유튜브를 보고 먼저 알았고요. 학원 알아볼 때는 다른 학원들 그림이 이것저것 봤는데 이 학원 그림 봤을 때 가장 닮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학생 한 명 한 명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 주셔서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대한만 어떻게 이렇게 붙이려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있어야 하는 지식이나 가져야 하는 태도도 함께 알려주셔서 더 유익한 학원인 것 같습니다. 영상 수업이 일단 가장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림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에 대한 수업이 이 학원에서 처음 받아본 수업이라서 유익한 학원이었습니다. 난 타 학원보다 출제자의 의도나 문제에 바르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림을 걸어놓고 볼 때 제 그림이 만족스럽지 않은 순간들이 반복되고 또 잘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었습니다. 저는 이런 거를 극복을 못해서 늘 우울했었는데 그냥 체념하고 힘든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번엔 더 잘해야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문제를 잘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고요. 뻔한 말이지만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